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my defenses and hide behind my walls but when i hold on to you ces i just wanted not to record what guys will get happy everyone who lived in Gesellschaft you tell me about you know i will always stay it's loving as worth of this government 엄마도 아빠도 오지 않은 내 시합에 시험까지 포기하며 응원해준 그 앨범을 깨달았어 나는 배송료를 만난 이후로 제일 좋아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걸 근데 내 마음을 들키면 우리 관계가 망가질까봐 용기가 안 나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스무살 넘어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이 마음을 송류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야 대박 야 나 내가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야 최승 너는 진짜 너는 너는 최고야 아이씨 너밖에 없어 역시 너는 진짜 내가 이리 소식 아직 남 제가 아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다시 돌아 이건 백성 Catherine 도대체가 칩 나 아마 Armenian 제가 내가 You hold on to my heart Even if you set me apart 오늘 화이트데이라며 누굴로 여시나 바꿔 먹던지 오산이야 뭐여기있냐? 더 기다리고있지 변성이냐? 목속이 무슨일이야? 너 국가대표처 소지율이니까 봐준다 야 뭐야 잘갔다 채스 고기서냥해라 누가 보면 내일 올림픽 나가는줄 아냐 화이팅이다 화이팅! 내가 진짜 깨야? 아니겠지? 진짜 안 봐? 내가 깨물고 봐도 돼? 자쌤 지금 좋아하는 사람있냐? 그때쯤이면 배정류한테 고백은 했겠지? 어 이모! 아니 이걸 속네 뭐? 왜? 왜 그렇게 좋아? 참 짧다 어 그래 지구가 너를 너무 사랑한거지 넌 뭐 거의 온몸 중독을 받았다고 봐야 진짜 이씨 오오 야 야 야 이것도 불안할건가봐 자 발부터 내려오 야 너 손에 든거 그거 뭐야? 내 편지야? 네 대단히 아 10년 뒤에 배정류에게 아 오오 에이 오오 아 으 무슨 유치하게 동원이 아니야? 문 또 잠가라 부순다 문 또 잠가라 사람치고 그냥가냐? 지금 내 얼굴에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써져 있는 건 바나타 만약에 파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? 아니 안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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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수빈 고기 개 오 없어요 살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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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